일리오스 정도면 국민맵 아니냐? 솔직히 그치 일리오스 정도면 국민맵 느낌 이번에 라인하르트 한번 해보자 개오바와치 아 좋아 센스 좋아 개오바와치 이런 닉네임이 오히려 너무 저기 뭐 평범해 보인다 크로나시스 그쵸? 그냥 정상인 같네 빨리 킬을 다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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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오케 오오 요게 진짜 쎄구요 어 자 가자 가자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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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형이 지킨다 형이 지켜 뒤로와 뒤로와 얘들아 뒤로와 자 내가 막아줄게 그치 애들아 뚫어 뚫어 어어 뒤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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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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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야 트레이스 트레이서 넘어오는거 봐 이 자식들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가만있어마 가만있어마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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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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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고정관념 위험합니다 라이나르크가 라이나르크 밀수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고정관념 위험해요 자 트레이서 들어오는것들 계속 간보고 자자자자 온다 온다 어어어 온다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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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은근히 재미있네 길은 없는데 상황이 너무 어 너무 쫄려 뭐야 어 어 야야 제거 제거 야야 간다아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거지 이거란 말이야 아 인생방어 오지매나 힐 없냐 힐러 어딨어 아 부엉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힐러 좋아 좋아 부엉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오늘 부엉이님이 역시 열혈팬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만간 카드깡 한번 하겠습니다 어 좋아서 야 그냥 클리어 깔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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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해요 형들 두판도 땁시다 두판도 땁시다 안들어갑니다 탱커의 자세로써 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대형 아 재밌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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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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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갑시다 자 어 뭐야 누가 끌리니 형이 있어 야 형 뒤로와 형 뒤로와 얘들아 내가 다 막을게 아 와 저 순식간에 깨져버리네 가만있어봐 이렇게 되면 이거라도 날려야겠어 이게 지금 가스 걔가 컸어 걔가 자 바스 바스이론이었냐 그 있잖아 탱크 모드 걔가 좀 컸어 이렇게 침착해 침착해 애들 올 때까지 시간 끌어줘야되구요 아 바스티온 바스티온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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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는 뭐야 뭐야 아까비 아까비 어 절로 나가는줄 알았네 다시 들어가네 오 자 가만있어봐 어 괜찮아 나 우리팀을 믿어 아 탱커가 이래선 안됐다 사실 어 탱커가 이래선 안됐다 솔직히 어 탱커가 저기 있었으면 안됐는데 어 미안하다 이거는 우리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자 간다 자자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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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애들아 가 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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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나이스 궁 나이스 궁이야 나이스 궁 왼쪽에 있지 짜식이 말야 어 근데 여기 이거 잘 써야될거 같은게 대신 외빈 나가냐 번지나갈까봐 무서워서 같이 죽을까봐 옆으로 살짝 피했어 어 그렇지 나이스 이거 잘못하면 번지되겠는데 같이 어 좋아좋아 좋아요좋아요 어디서 바스티온 자리잡는 소리 들리네 또 와 이것도 망아내네 어 뚫려? 망아내는거 아니였어? 나 궁 망아내는건줄 알았는데 어 궁을 망아내는건줄 알았어 나는 아 이건 관통이야? 어 저것도 사기구나 어 아 그런거였어? 뭐야 여기는 근데 솔가 진짜 밀기가 좀 그런게 다 번지여 밀면 번지여 아까비 약간 레포대 그거 같다 차저 느낌도 좀 나네요 자 간다 얘들아 간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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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망아내니까 들어가 들어가 얘들아 들어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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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궁은 넣었다 저정도면 애들 지금 뒤에 있는 애 누워가지고 지금 우리 팀원들이 뺏었을거 같거든 지금 지금? 오케이 뺏고 있다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좋아좋아 자 95%에서 끊어냈어 우리팀 파이팅 D팩만 잘하자고 마무리좀 시켜봐좀 마무리좀 시켜봐좀 야 뭐하냐 매크리야 어 야 진짜 야 어 잠깐만 이거 각이 안나오는데 자 피먹어 피먹어 이거는 이건 이건 내가 참교육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형이 제거했다 자 막아줄게 들어가 겐지 들어가 어 약간 아씨 야 가만있어 내가 처리해줄게 아 까비 어 아S폭 아 야 잠깐만 어떻게 되는거지 우리 90몇프로까지 갔는데 지금 99% 그러지 아아아아아 까비 까비다 아깝다 까비까비 1대1 동점이에요 이번판 재밌네요 어 이번판 재밌어 형들 화이팅 어 형들 화이팅 얘가 근데 재밌네 얘가 하이라이트 이런거는 아닌데 뭔가 팀의 분위기를 볼 수 있어서 좀 재미가 있어요 멘탈 긍정메이커 내야되겠다 내가 우리팀에 우리팀 이제 멘트도 없어 우리팀 이제 멘트도 없어 지금 자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 자 승리로서 형이 가져갑시다 자 망하네 망하네 가만있어봐 여기지 여기지 여기 내가 망하낼게 망하낼게 자 방화벽 체력되면 어쩔수 없이 뺐어 어 뭐야 거점이 지금 어 그렇지 뺏어야지 뺏어야지 그렇지 뒤치기 잡아주고 아주 좋다 아주 좋아 지금 거 다 밀었다 다 밀었어 어 갈게 형 갈게 형 갈게 어 집에 갈게 나댔어 어 자 얘들아 다 죽었냐 일로와 일로와 사랑해 우리팀을 위해서라면 진짜 어쩔수없는 판단이었어 힐러를 구하고 봐야돼 팀원들이 뒤에서 온단 말이야 어 저 힐러 안죽었지 어 바로 살아있잖아 진짜 어쩔수가 없었어요 저 디바는 저렇게 제거를 안하면 또 나와가지고 또 판단 말이야 게임을 부엉이 리벨 풍선 6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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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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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팀 안 돼 야 우리팀 할 수 있어 좀만 더 좀만 더 어 잠깐만 이게 아니야 얘들아 나 왠지 집을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아빠가 아빠가 치킨 한마리 사갔어야 돼 내 집에 아빠가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구나 어 근데 우리팀 살아있네 두명 살아있네 라스트 하나다 저 죽겠다 저거는 뺏겼다 보는게 맞아 어? 어 자 바로가지마 바로가지마 바로가지 말고 어 바로가지 말고 견제만 해 야 바스티온 자리 잡니다 빠져라 döiam 쩔우 와 저네들 판단 바라 별로드네 어 석 constaver 자 애들아 애들아 바스티온 좀 잡아 봐 바스티온 좀 이것도 내 뭠배야 되네 어쩔신나 에어어엉 아악 ㅔㅔ으으응 ㅜㅔ으응 ㅅㅔ으으으응 ㅇㅔ으으오ii 자아아아아아 ㅆㅔ ű으으으음 ㅈㅔㅔא ㅜㅔㅔ賠 ㅗㅓㅈㅔ으으응 ㅗㅓㅔㅔ 어어ㅓㅔㅔ 으ㅗ으으으으음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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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들어가야 돼 애들아 애들아 이거 좀 해봐라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다 게리한다 잠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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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가네 아 우리팀 두 명 있었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상대 시점이죠 어 어 이 정도면 뺏을 만하나 보는데 이건 진짜 이건 이건 들이대야 돼 이건 들이대야 돼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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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궁 궁이야? 궁 내 뒤에서 썼네 그러니까 각이 앞이면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아 아 이번 판 아쉽네요 어 아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 난 되게 재밌게 했어 승리와 패배는 하이라이트라 보기 애매해 경기 내용이지 경기 내용이지 아이라이트는 야 이거 솔직히 나 찍어줘라 형들 진짜 형들 여보세요 그래 얘들아 아 진짜 힐러만 기억하는 저 더러운 놈들 저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좋았어요 음 재밌었습니다 더욱 더 강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할만했어 유튜브 업로드 할만했어 붓 이 아 타